야.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몰라요? 네? 잘 몰라? 잘 모르면 네 군생활 끝나냐? 잘 못 들었습니다. 바로 끝내야지. 여보야. 네. 여보는 군대에서 어땠어? 힘들었어? 나는 훈련은 안 힘들었지. 내 무생활 이렇게 X같았지 진짜. 와 서인들이 진짜 연병할 것들. 내가 그때가 21살 때였으니까 20살짜리 사문도 있었다니까. 그게 뭐야. 그러면 군대를. 19살 때 온 거지. X이야. 그럼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먹으면 어떡해. 그걸 어떡해.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이. 야 일 똑바로 안 해. 이게 빠져가지고.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. 야야 그렇게 안 해. 그럼 어떻게 하는데. 그렇게 안 한다고? 그럼 어떻게 안 한다고? 형 형. 저 20살인데요. 군대 빨려던가 이 XX아. 그렇게 한다고? 아니 너무 심하잖아. 거짓말 치지마. 군대 궁금하다. 궁금하면 가봐. 난 여자로 못 가잖아. 여자도 군대를 가봐야 돼. 그냥 해병대 캠프 같은 거 아니야? 아주 그냥 애무생활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. 아니 뭐. 정신을 차릴 정도 같아. 아니 나도 최대생활 해봐서 그 정도는 알거든요. 최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지금부터 뇌무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본 교관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. 기상. 근데? 기상. 고해. 기상. 아 싫어. 아 안되겠군. 송현이 훈련병 빼고 전부 엎드려. 아니 누구한테 하는 거야? 훈련병들 전부 엎드린다 실시. 아 애들한테 왠지. 좌우로 정렬. 좌우로 정렬. 하나에 전우야. 둘에 잘하자. 하나. 전우야. 둘. 잘하자. 알았어 일어날 줄 해. 2번. 현재 시각 19시 35분. 36분까지 60초 두겠습니다. 반복 실시. 이걸 어떻게 해요? 송현이 훈련병 빼고 다 엎드려. 알았어. 알았어? 알았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본 교관은 10년 전에 X같은 선임의 모습으로 현시감부로 바뀔 겁니다. 송현이 훈련병은 현재계급 이중병입니다. 대답은 단학가로 끝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야. 네? 야. 네. 예. 예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잘못했습니다. 야. 반등성이 어디서 파 먹었냐? 아. 이등병 송현이지말입니다. 이병 송현이 됐지. 이병 송현이. 이병 송현이. 뒤질라고. 야. 왜 그러십니까? 야. 왜 그러십니까? 선임이 부르는데 반등성이 안되냐? 아. 이등. 이등 송현이입니다. 이등 송현이는 뭐야? 이병 송현이. 이병 송현이. 야. 이병 송현이. 이병 송현이. 이병 송현이. 이병 송현. 이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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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만 좀 해놔. 층상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야. 오늘 저녁 메뉴 뭐냐?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몰라요? 네? 잘 몰라? 잘 모르면 네 군생활 끝나냐? 끝나냐고. 저녁 메뉴 왜어라? 예. 알겠습니다. 야. 오늘 저녁 메뉴 뭐냐? 오늘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입니다. 아니. 존나 맛없는 거네. 야. 오늘 저녁 그냥 너 먹어도 되냐? 잘. 잘 못 들었어요. 요거? 잘 못 들었습니다. 잘 못 쓴다. 그게 뭐야? 잘 못 쓴다. 잘 못 쓴다. 빠르게 해야지? 잘 못 쓴다. 아니. 잘 들어봐. 잘 못 쓴다? 잘 못 쓴다? 그렇지. 잘 못 들었구나 네가. 그게 뭐야? 잘 못 쓴다가. 이게 선희가 내 반말하네. 네 위에서부터 내 아래까지 전부 팁 합시다. 근데 저희는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너 근데 입대하기 전에 누가 이제 돈 빌려주고 왔냐? 아닙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? 돈 좀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처럼. 지질래. 오케이. 패스. 최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아 짜증나. 아니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여보 근데 군복에 저렇게 좋은 냄새나? 근데 땀냄새야. 그렇게 섹시하네. 나 군복 처음 입어봐. 그래서. 오춘근 강장님. 오늘 내보실에 아무도 안 들어온답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. 전투복 좀 벗겨주시지 말입니다. 야. 이병 송현이. 전투복은 그냥 벗지 말고 따라와. 왜요? 야 전투복은 안 벗, 안 벗는 게 그냥 짱이야. 빨리 따라 들어와. 저번에 세상에. 이병 송현이. 두 두둑이.